2부적 3댕 댕 댕 댕 아니? 고갈붕대에 돌았나 시들 미쳤네 아 부적 하나 넣었네 댕 댕 유물 구매하거나 파밍할때마다 3,000원 감수 엘리트 최소 한마리 갚기 댕 댕 댕 댕 댕 잡고나서 유물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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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회중시계도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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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할때마다 시들 미쳤는데요 안집어도 돼요 실수로 집은건 도르마무한데요 앰 넵 드드드드든 손 펜지 칼넣 tér고 아 아직도 당신의 실력으로 게임을 이겼다고 생각하십니 요거 빨간색이면 명령어가 안되오 슬라임입니다. 붉게 물든 그 위치. 부적이긴 한데 홀랑 150원 때문에 부적 빼야되나? 괜히 안빼다가 부적특될수도 있는데. 슬라이드 칼 너무 좋고. 새 검은 던지를 베는 검이다. 아! 아님 뭐 맥독만 나와. 아이씨. 어렛이란게 무섭다. 아이씨. 이영이 예뻐서 집었거든요. 크흐흑. 빛의 폭발. 일반 몹 너무 많은데. 와 서른자 명원짜리 저주인형 굿즈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아하하하하. 굿즈. 굿즈. 어. 동중 방어도 주니까 써야겠다. 아니 맥독. 아니 1망에서 맥독이 4개가 나와. 그만 나와. 아이씨. 공방규 사이러스. 여유. 보션빼자. 보션빌 거 있었으면 잘못썼는데. 이러면 포셔넬 안 빼면 되지 아냐 버튼을 인정하잖아 어 인정 신경도 신경도 뭐야 이거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아니 잠깐만 소스를 라임이야 3,000원, 3,000원 그래도 타격보다 맹도이더슨 슬라임 으깬다 티 세폭발 나이스 더저프 호스유물도 3,000원이야 호스유물이며 3,000원 낼만 하지 않을까 게임 망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대회 1,000원 벌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집중하려고 Privateenfels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쪼개는 가면 있어서 상점 갈만 한데 상점이 얼마 없네요 좋아 5 5 5 4 5 5 5 6 6 집중전문성 못 잡았어? 쟤 짜고 치는거 아냐? 둘이서 짜고 나한테 50원 뜯어가려고 망함 진짜 폭발 빠짐 진짜 폭발 빠짐 오가리 진짜 좋긴하다 아니 수리검까지? 안먹어 진짜 폭발 진짜 폭발 진짜 폭발 진짜 폭발 진짜 폭발 진짜 폭발 아니? 뭐야 이거 잔뜩 화가 났네 잔뜩 화가 났네 ASS 1 2 2 1 2 3 3 2 2 3 2 2 하하 하하 앗 아냐 주판 못참아 삼천원네 주판에는 감동있다 계산된 도박 은재준 은재준 분 은재준 고개 언제쯤 줄까 배비 은재준 제가 뭔 생각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해치도 안해줘 뱅이 있어도 쓸모가 없다 정말 음 음 하긴 핸드드릴도 있는데 핸드드릴도 있는데 핸드드릴이 살아 다스부시는 처음부터 단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강양도 핸드드릴리 먼저 먹어야지 다스부시 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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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guar 거뒤 lauf 이 전략가 왜 자꾸 나와? 고개 어디갔어 고개 안주고 이상한 것만 주네 유황이 훨씬 낫지 내가 뭘 안고 오지 내게 왜 안고 오지 이 전략은 피곤에 끌어온다 내가 왜 안고 오지 이 전략은 피곤에 끌어온다 이 전략은 피곤에 띵은 피곤에 띵을 쥐어 이 전략은 피곤에 띵이 띵을 쥐어 마일주스 환영살인마 악속대기방 악몽 심호흡하면 돼 나머지 두개가 너무 피해급인데 상점 보면서 제거 게이스 제거 게이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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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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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세다 역시 도가리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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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전? 위의 상점에서는 제거만 해야겠네. 뭐야. 이쯤에서 맹독 하나 버리는 거 좋아. 어? 딴 생각하다가 먹었네. 이 게임에서 제일 어려운 업적이 유물 하나 업적이라니까요. 아이 정신 차리면 먹어있다고. 미뤄다가 돈 4개 생겼네. 수빈 Seven 세척 wwww E-스트리머 Wwww 집중이 두개인데도 무물에 집중을 못하는 wwwww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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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우찌삐. 포이즈. 미니멀도 시드 안 따라주면 못해서 빡세죠. 하려고 하면 도넛도 낙세. 다른건 1막에서 꾸리면 리트하면 되는데 도넛은 3막까지 가야 리트할 수 있어. 도넛은 4막까지 가야 리트할 수 있어. 독총. 아크초크. 사실 종매는 필요없지만. 악속으로 달팽이 박살을 내고 싶었어. 그래서 돈 나왔어야 사막에서 제거할텐데. 돈이 안나왔네. 내 돈 어디갔어. 레보스키. 톡톡톡. 틀백딜. 뿜. 틀백딜. 투. 아아아아. 이 광기 땡기네. 왠지. 아니 근데. 고개 언제 줄래. 아 공매 복수할걸 오랜 린 시간이 안될거 같은데 시간이 안될거 같은데 공연이 많이 없을던 운명을 찾으러 운명을 찾으러 이런 주요 운명을 찾으러 운명을 찾으러 운명을 찾으러 운명을 찾으러 과호흡 사일런트 오게 사신경 안사도 될 듯 오게 있으니까 이어서 4골드만 먹으면 백어댐 아씨 갑자기 그런거에 모습 빠졌다 게임 트레일러만 보고 스팀평가 예측하기 몇점인지 예상하기 재밌겠다 재밌겠다 술뱅때 해볼까 게임 트레일러보고 스팀 점수 맞추기 갑자기 술뱅 컨텐츠 정해진 갑자기 술뱅 컨텐츠 정해진 근데 트레일러말고 플레이 영상을 봐야 되지 않을까 트레일러말고 플레이 영상을 봐야 되지 않을까 트레일러말고 플레이 영상을 봐야 되지 않을까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 왠지 이번에 왠지 이번에 플레이 영상 보기 쉽다고요 아니 그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트레일러 트레일러 플레이 영상만 보고 아니 뭐 똥게임이겠는데 안해야지 생각했는데 플레이 영상 10초밖에 안 봤어 10초만 봐도 똥냄새나서 안했는데 스팀 평가 대체로 부정적이네 스팀 평가 대체로 부정적이네 스팀 평가 대체로 부정적이네 드디어 올 것이와 공겜패스 갓겜도 많이 있는데 가격이 싸면 평가 좋아지고 그리고 게임 막 버그 터지거나 이러면 평점 겁나 떨어지고 사람들이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이런건 참아도 실행 안되는건 못참기 때문에 촉촉 더 목을 더 많이 더 많이 안돼 아 달팽이 어디갔어 폭매 넣은거 오직 달팽이 때문인데 이걸 튀네 네네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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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 이 들은 인간에서 굳집게 동매 음 오 아니 잠깐만 포맥양 달길걸 슬더스 얼마 안했지만 콩맨은 빨리 써야 한다는 건 알겠다 빰 좀 더 해봐야 알지 않을까 일만 시간의 법칙도 있는데 고개 사는 것보다 제거하는 게 날듯 아 음 음 아 아 오 아니 아 대박 아 똥중색 다 어디갔다가 이제 나오냐 아 마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안 아 아 648 장방은 어디서 돈을 주는가? 섬탑 미스터리 한 글쎄우라고 4장 피트 세우라고 3장 피트 세우라고 히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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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못하게 했는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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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거 같은데 약 4년전 둥가루라데스 트리머는 진지하게 타격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 플레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때는 승선이 없었기 때문 승선 업할때는 이펙트도 좋았고 승선 업할때는 방어안에도 이김 승선 없으면 방어카드 다 지우는게 낫습니다 도움이 안돼요 히든 미션 실패 창방 유물 짓기 은혜골 히든 미션 실패 고기국기님 2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반덤이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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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